자 이번 수업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 알아보자.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기율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원자번호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을 배치하고 브롱인과 아이오딘을 추가하면 단주기율표를 완성할 수 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첫번째 가로줄은 1주기, 두번째는 2주기 순으로 7주기까지 존재한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며 첫번째 세로줄은 1족, 두번째 세로줄은 2족이고 세번째 세로줄부터는 13족, 네번째는 14족 순으로 18족까지 존재한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전자껍질 수를 가지며 주기의 번호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주기 원소들은 모두 전자껍질이 1개이며 2주기 원소들은 2개의 전자껍질을 가진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같은 원작과 전자수를 가지며 족번호의 1의 자리 수는 원작과 전자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족 원소들의 원작과 전자의 수는 1개이며 2족은 2개, 13족은 3개, 17족은 7개이지만 예외적으로 18족의 원작과 전자의 수는 0개이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작과 전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원소들은 크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기의 표상에서 베를륨과 알루미늄 오른쪽을 경계로 왼쪽은 금속원소, 오른쪽은 비금속원소가 배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는 왼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비금속원소에 속하고 다른 1족 원소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속원소는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은은 액체 상태이며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준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뽑힘성과 펴짐성을 가지고 있다. 비금속원소는 주로 기체나 고체 상태이지만 예외적으로 브로미는 액체 상태이고 광택이 없으며 대부분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흑연은 비금속원소인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다음은 원자의 전자배치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중성상태이고 양성자의 수는 원자번호를 의미한다. 전자는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며 각 껍질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첫번째 껍질 2개, 두번째 껍질 8개, 세번째 껍질 8개이다. 예를 들어 원자번호가 1번인 수소는 양성자가 1개이므로 핵전화량은 플러스 1이고 1개의 전자가 첫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원자번호가 2번인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이므로 핵전화량이 플러스 2이고 2개의 전자가 첫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원자번호가 3번인 리튬은 핵전화량이 플러스 3이고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개의 전자는 첫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는 두번째 껍질에 배치된다. 원자번호 9번인 플로리는 9개의 전자 중 2개는 첫번째 껍질에 7개는 두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자번호 10번인 네오는 첫번째 껍질에 2개, 두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은 11개의 전자 중 2개는 첫번째 껍질에 8개는 두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는 세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자번호 17번인 염소는 첫번째 껍질에 2개, 두번째 껍질에 8개, 세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고 전자가 18개인 아루고는 첫번째 껍질에 2개, 두번째 껍질에 8개, 세번째 껍질에 8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를 원작과 전자라고 하며 1쪽인 수소, 리튬, 나트륨은 1개, 17쪽인 플로린과 염소는 7개의 원작과 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18쪽인 헬륨, 네온, 아루고는 가장 바깥 껍질에 각각 2개, 8개,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만 원작과 전자의 수는 0개이며 주기율은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작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주기율 표상에서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며 17쪽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으며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며 공기 중에서는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도 커지며 반응성이 클수록 공기 중에서 광택이 더 빨리 사라진다. 할로젠 원소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플로린과 염소는 노란색을 띠는 기체이고 브로미는 적갈색의 액체,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고체 상태이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나 금속과 잘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할로젠이나 수소는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 알칼리 금속과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므로 할로젠 원소 중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일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자 이번 수업은 원소들의 화학 결합에 대해 알아보자. 옥택규칙은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라는 경량을 말하는데 원소들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먼저 옥택규칙에 따라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주기일 표상에서 1조 원소들은 1가 양이온, 2조 원소들은 2가 양이온, 13조 금속 원소들은 3가 양이온을 형성하고 18조 원소들은 이온을 형성하지 않으며 17조는 1가 음이온, 16조는 2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몇 가지 원소들을 예로 들어 이온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조에 속하는 나트륨 원자는 원자 분호가 11번이므로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세 번째 껍질의 전자 1개를 버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없어지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되어 옥택규칙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나트륨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되어 전자가 10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1조 원소들도 나트륨과 같이 1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원리에 의해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2조에 속하는 마그네슘 원자는 원자 분호가 12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버리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되어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버리고 2가 양이온이 되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며 다른 2조 원소들도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모두 2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13조에 속하는 알루미늄 원자도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원리에 의해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3개를 버리고 3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17조에 속하는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염소 원자도 나트륨과 마그네슘 원자처럼 세 번째 껍질에 배치된 7개의 전자를 모두 버려서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도 있지만 1개의 전자를 얻어서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염소 원자는 1개의 전자를 얻어 1가 음이온이 되는 방법으로 전자가 18개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원자과 전자가 7개인 다른 17조 원소들도 염소 원자와 같은 원리로 1가 음이온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16조에 속하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를 가진다. 두 개의 전자를 얻어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배치하면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얻어 2가 음이온이 되는 방법으로 내연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16조 원소들도 산소 원자와 마찬가지로 2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며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대표적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의 생산 과정을 통해 이온결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성 상태인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서로 결합을 형성하지 않지만 옥택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어 나트륨 이온을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염화 이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 반대 전화를 띠는 두 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결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수를 적고 각각을 서로 바꾸어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적어주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화 알루미늄의 경우 알루미늄 원자는 삼가 양이온 산소 원자는 이가 음이온을 형성함으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에서 적어주면 AL203라는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을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온결합 물질들은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과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이 같음으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염화칼슘의 경우 칼슘 원자는 이가 양이온 염소 원자는 일가 음이온을 형성함으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하고 이를 생략하면 CaCl2라는 염화칼슘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 원자는 각각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을 형성함으로 차수를 크로스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후 이를 생략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온계란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형 상태에서는 전기를 잘 전달해준다.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고 이온계란물질은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 힘에 의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데 이것은 힘에 의해 이온층이 밀려 같은 전화를 띠는 이온길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습기제거제 제설제로 이용하는 염화칼슘 조개 달걀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피누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 베이킹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이 이온결합물질이 대표적인 예이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결합을 알아보기 쉽도록 원소기호에 원소의 원작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작가 전자가 1개이므로 원소기호 옆에 점 하나를 찍고 원작가 전자가 4개인 탄소는 주변에 점 4개를 찍는다. 15족 원소인 질소는 점 5개 16족 산소는 점 6개를 찍어 나타내고 17족 플로린은 점 7개를 찍으면 원자액 전화량이 플러스 9이고 전자가 9개인 플로린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작가 전자가 7개여서 불안정한 플로린 원자 옆에 또 다른 플로린 원자가 배치되는 경우 까만색 플로린 원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전자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원작가 전자가 8개가 되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파란색 플로린 원자도 중간에 있는 까만색 전자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플로린 원자는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통해 플로린 분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은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은 비공유전자쌍 이라고 한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소분자 산소분자 질소분자의 공유결합에 대해 살펴보자. 1주기에 속하는 수소원자는 원작가 전자가 두 개만 되어도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되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분자는 수소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 하나씩 내어놓아 한 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원작가 전자가 여섯 개인 산소원자는 옥택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소분자는 두 개의 산소원자가 전자를 두 개씩 내어놓아 두 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원작가 전자가 다섯 개인 질소는 전자 세 개가 모자라므로 질소분자는 두 개의 질소가 세 개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수소분자처럼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 결합선 한 개로 표시할 수 있고 산소분자처럼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는 결합선 두 개로 질소분자와 같이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결합선 세 개로 표시하고 각각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이주기원소인 탄소, 질소, 탄소와 수소와 결합된 메테인은 중심에 탄소원자가 배치되고 수소원자 4개와 결합하기 위해 탄소의 원자가 전자 4개를 한 개씩 네 군데에 배치한다. 그리고 각각의 홀전자에 수소원자를 결합시키면 메테인 분자의 공유결합이 완성된다. 질소와 수소와 결합된 암모니아는 중심에 질소원자를 배치하고 수소원자 3개와 결합하기 위해 질소원자의 원자가 전자 5개 중 3개를 한 개씩 세 군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두 개를 한 군데 쌍으로 배치한 후 3개의 홀전자에 수소원자를 결합시키면 암모니아 분자가 완성된다. 산소와 수소와 결합된 물분자는 중심에 산소원자를 배치하고 수소원자 2개와 결합하기 위해 산소원자의 원자가 전자 6개 중 2개를 한 개씩 두 군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4개의 전자를 두 군데에 두 개씩 쌍으로 배치한 후 두 개의 홀전자에 수소원자를 결합시키면 물분자가 완성된다. 분자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수를 알아보면 메테인분자는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0개 암모니아 분자는 공유 3개 비공유 1개 물분자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임을 알 수 있다. 공유결합물질은 고체와 액체 수용액에서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으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대부분 액체와 에탄올 연료로 사용되는 뷰테인 설탕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레시사는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자 이번 수업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환원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말하며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먼저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살펴보자. 산화 구리와 탄소가 반응하여 구리와 이산화 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탄소는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되었으므로 환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그네슘과 이산화 탄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으므로 산화 했고 이산화 탄소는 산소를 잃고 탄소가 되었으므로 환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간색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 겉불 곳에 넣고 가열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구리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검은색의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때 구리는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코올 램프의 속불 곳에서는 불안전 연소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 탄소가 존재한다.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속불 곳에 넣으면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산화 구리가 속불 곳 속의 일산화 탄소와 반응하여 빨간색 구리와 이산화 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때 일산화 탄소는 산소를 얻어 산화 했고 산화 구리는 산소를 잃고 환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 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 놓는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면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를 잃었으므로 산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리이온 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 구리 원자가 되는 반응에서 구리이온 은 전자를 얻었으므로 환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자가 양이온 이 되면 산화 양이온 원자가 되면 환원이 일어난 것이다. 나트륨 원자와 염소 분자가 반응하여 염화 나트륨 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염화 나트륨 은 나트륨 이온 과 염화 이온 이 결합 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 이므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면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이 되었으므로 산화 했고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 이 되었으므로 환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자 이동 금속 산화 환원 반응 반응 를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구리원자는 전자를 잃고 잇과 양이온 이 되었으므로 산화 했고 은이온 전자를 얻어 은 원자가 되었으므로 환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반응 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더 학습해보자.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존재하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금속판을 넣으면 구리 원자가 전자를 잃고 구리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녹아 나오고 은이온은 구리가 내어놓은 전자와 결합하여 은원자가 되어 금속판 표면으로 석출된다. 즉 전자가 구리 원자에서 은이온으로 이동하면서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수용액의 색깔은 녹아 나온 구리이온에 의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고 구리이온 한 개가 생성될 때 은이온 두 개가 원자가 되어 없어짐으로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점점 감소한다. 은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용액 속의 은이온 수는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의미하는 원자량을 비교하면 은원자가 구리원자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반응에서는 가벼운 구리 원자 한 개가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녹아 나오면서 무거운 은이온 두 개가 원자가 되어 금속판 표면에 달라붙음으로 금속판의 질량은 점점 증가한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이온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응 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구리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음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산구리와 아연이 반응하여 구리와 황산아연을 만들어내는 반응에서는 황산구리, 황산아연이 이온 결합 물질이고 반응 전후를 비교하면 아연은 전자를 잃어 산화했고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금속판을 넣으면 아연원자가 전자를 잃고 아연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녹아 나오고 구리이온은 아연원자가 내어놓은 전자와 결합하여 구리원자가 되어 금속판 표면으로 석출된다. 수용액 속의 구리이온이 없어지면서 파란색이던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아연이온 한 개가 생성되면 구리이온 한 개가 없어짐으로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용액 속의 음이온 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무거운 아연원자 한 개가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가벼운 구리이온 한 개가 원자가 되어 금속판 표면에 달라붙음으로 금속판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며 반응 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염산과 아연이 반응하여 수소기체와 염화아연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산화하며 염산 속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한다. 염산에 아연금속판을 넣으면 아연원자가 전자를 잃고 아연이온으로 녹아 나오며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 수소로 환원하고 환원된 수소원자끼리 공유결합하여 수소기체를 만들어낸다. 아연이온 한 개가 생성될 때 수소이온 두 개가 없어짐으로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점점 감소하고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용액 속 음이온 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연원자가 계속 이온으로 녹아 나오지만 금속판 표면으로 석출되는 물질이 없으므로 금속판의 질량은 계속 감소하고 반응 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산과 염기에 대해 알아보자.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식으로 표현해보면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물질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염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질산은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누어진다. 황산은 물에 녹으면 두 개의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탄산 역시 물에 녹으면 두 개의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으로 이온화한다.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분자 맨 끝에 있는 수소가 수소이온이 되고 나머지가 아세트산이온으로 이온화한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즉 산성은 수소이온에 의해 나타나고 다른 종류의 산이 가지는 각각의 독특한 성질 즉 특이성은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모든 산성물질은 먹으면 신맛이 나고 산성물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산성물질은 특정 물질과 반응하여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달걀 껍데기 석회암과 같은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한다.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말하며 식으로 표현하면 염기는 물에 녹아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하는 물질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수산화 칼륨은 물에 녹으면 칼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누어지고 수산화 칼슘은 물에 녹으면 칼슘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이온으로 수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한다. 암모니아는 분자 자체에 이온화 가능한 OH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물과 반응하여 암모늄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생성함으로 염기의 성질이 나타난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즉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에 의해 나타나고 다른 종류의 염기가 가지는 특이성은 양이온에 의해 나타난다. 염기성 물질은 먹으면 쓴맛이 나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염기성 물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물질의 화학식에 OH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타놀과 에타놀은 모두 화학식에 OH를 포함하고 있지만 물에 녹아 이온화하지 않으므로 염기성이 아닌 중성 물질이며 아세트산은 화학식에 OH를 포함하고 있지만 물에 녹으면 수산화이온이 아닌 수소이온을 내어놓으므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다. 다음은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 살펴보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실 부근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수소이온이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소이온뿐만 아니라 칼륨이온도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며 염화이온과 질산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한다. 묽은 염산 대신 묽은 황산이나 아세트산 수용액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시고 그 위에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실 근처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수산화이온이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산화이온뿐 아니라 질산이온도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며 나트륨이온과 갈륨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한다. 수산화트륨 수용액 대신에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술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초, 탄산음료, 레몬, 김치, 유산균음료, 해열제와 진통제 등은 산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고 석회수, 비누, 하수구 세정제, 재산제, 치약 등은 염기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다. 지시약은 액성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 베노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는 빨간색이며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다. 비티비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이며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즉, 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염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하다. pH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pH가 7이면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며 pH가 작아질수록 산성이 강해지고 pH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강해진다. pH값이 1차이가 나면 수소이온 농도는 10배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pH가 3인 용액은 pH가 4인 용액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 더 높고 pH가 2인 용액은 pH가 3인 용액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 더 높으며 pH가 2인 용액은 pH가 4인 용액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100배 더 높게 나타난다. 자 이번 수업은 중화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말하며 반응 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발열반응이다. 묽은 염산과 수산아트리움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염산의 수소이온과 수산아트리움 수용액의 수산아이온이 만나 물을 만들고 염산의 염화이온과 수산아트리움 수용액의 나트륨이온이 만나 염화나트륨이라는 염을 만든다. 중화반응 시 수소이온과 수산아이온은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분자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수소이온 100개와 수산아이온 50개를 반응시키면 수소이온 100개 중 50개는 수산아이온과 반응하여 물분자 50개를 만들고 나머지 50개는 이온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혼합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수소이온 100개와 수산아이온 100개를 반응시키면 수소이온과 수산아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물분자 100개를 만들고 혼합용액은 중성이 된다. 만약 수소이온 50개와 수산아이온 100개를 반응시키면 물분자 50개가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수산아이온 50개에 의해 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된다. 두번째 경우처럼 수소이온과 수산아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완전히 중화가 일어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레몬즙을 뿌리는 것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는 것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것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소다를 넣는 것 곤충에 물렸을 때 독을 암모니아수나 된장으로 중화시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중화반응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머리카락에 의해 하수구가 막혔을 때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중화반응이 아닌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라는 것이다. 다음은 묽은염산 100ml에 같은 농도의 수산아트륨 수용액을 50ml씩 넣을 때 혼합 용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자. 묽은염산 100ml 속에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각각 2개씩 있다고 가정하면 수산아트륨 수용액 50ml 속에는 나트륨이온과 수산아이온이 각각 1개씩 존재한다. 묽은염산에 수산아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수산아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면서 두 이온은 없어지고 혼합 용액에는 없어진 수소이온 대신에 나트륨이온이 존재하게 된다. 혼합 용액에 다시 수산아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에 의해 수소이온이 없어지면서 나트륨이온이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수산아트륨 수용액을 참가하면 혼합 용액에는 더 이상 수산아이온과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므로 나트륨이온과 수산아이온의 수가 같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혼합 용액은 수소이온이 존재함으로 산성. 세 번째 혼합 용액은 수소이온과 수산아이온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성. 네 번째 혼합 용액은 수산아이온이 존재함으로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넣어준 수산아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 속의 이온수 변화는 수산아트륨 수용액의 부피와 관계없이 처음과 같은 이온수를 유지하는 이온. 처음에는 존재하지만 수산아트륨 수용액을 참가하면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결국 없어지는 이온.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수산아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일정한 비율로 이온수가 증가하는 이온. 수산아트륨을 넣어줘도 처음에는 이온수가 증가하지 않다가 특정 지점 이후부터 이온수가 증가하는 이온.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온수 변화가 없는 그래프는 염화이온.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결국 없어지는 이온인 수소이온. 이온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이온인 나트륨이온. 특정 지점 이후부터 이온수가 증가하는 이온인 수산아이온의 이온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 수소이온의 수가 0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 수산아이온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중화점을 의미한다. 혼합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수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될 때까지는 변하지 않고 중성 이후부터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 중화점은 지시약을 이용하거나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지시약은 색깔이 중성의 색으로 변하는 지점이 중화점이고 중화반응 시 온도 변화를 측정했을 때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예를 들어 묽은 염산 100ml에 같은 농도의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을 조금씩 넣으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 수산아투리움 수용액 100ml를 넣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이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온도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혼합한 후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래프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C 지점이 중화점이므로 C 지점은 중성, 묽은 염산의 부피는 C 지점보다 더 작고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의 부피는 C 지점보다 더 큰 A와 B 지점은 연기성 중화점보다 묽은 염산의 부피는 더 크고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의 부피는 더 작은 D와 E 지점은 산성이다.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모든 지점에 존재하고 A와 B 지점에는 수산아이온이, D와 E 지점에는 수소이온이 더 존재한다. 수용액의 이온수는 부피와 같다고 가정하고 각 지점을 분석해보자. A 지점은 묽은 염산의 부피가 10mL 이므로 혼합전 묽은 염산에는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의 부피는 50mL 이므로 혼합전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에는 나트륨이온 50개, 수산아이온 50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묽은 염산과 수산아투리움 수용액을 섞으면 수소이온 10개와 수산아이온 10개가 반응하여 물분자 10개를 만들고 수산아이온이 40개가 남음으로 혼합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고 남아있는 이온수의 B는 1대 5대 4가 된다. B 지점은 수소이온 20개, 염화이온 20개, 나트륨이온 40개, 수산아이온 40개를 혼합한 지점으로 수소이온 20개와 수산아이온 20개가 반응하여 물분자 20개를 만들고 수산아이온이 20개가 남음으로 혼합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C 지점은 혼합 전 두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온의 수가 30개인 지점으로 두 수용액을 혼합하면 수소이온 30개와 수산아이온 30개가 반응하여 물분자 30개를 만들고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아이온이 없으므로 혼합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된다. D 지점은 수소이온 40개, 염화이온 40개, 나트륨이온 20개, 수산아이온 20개를 혼합한 지점으로 두 수용액을 혼합하면 수소이온 20개와 수산아이온 20개가 반응하여 물분자 20개를 만들고 수소이온이 20개가 남음으로 혼합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된다. 이 지점은 수소이온, 염화이온 50개, 나트륨이온, 수산아이온 10개를 혼합한 지점이고 물분자 10개를 만들고 남아있는 수소이온 40개에 의해 산성을 띄게 된다. 물 생성량을 통해 각 지점에서 중화반응이 일어난 정도를 비교해보면 A와 E 지점은 10만큼, B와 D 지점은 20만큼, C 지점은 30만큼의 중화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